나의 화는 풀렸는데 너의 화는 어때? 너 우리 집 와서 내 주스 좀 해라 싫어 여보세요 왜 이렇게 늦게 울어? 뭐지? 내가 도와줄게 나 필요하잖아 환영한다 주스야 선우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네? 김사연입니다 새로운 기회 태윤 태윤 심지어 그 태윤님이 꼭 나랑 작업하고 싶다고 했대요 선우? 얘는 안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아주고 살려면 그게 은수 마음이라면 우린 평생 친구 해야 돼 난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 잘 놀고 있어라 다녀와서 또 놀자